당신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템플스테이 잊고 있던 행복을 찾아서 편안하고 너그러운 자연 사찰로 들어서면 마을이의 행복을 찾고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숲속을 거닐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모드스테이 지한국 전체를